Q. 최인혁 선수의 서비스 Q. 최인혁 BV Q. 최인혁의 서비스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. 최인혁의 범실이었고요. 조승민 선수입니다. 조승민의 서비스 조승민 잡고 나가면서 최인혁의 두 점을 뒤져있는 최인혁 선수의 서비스 디스트리 공략 통합니다. 공략했던 최인혁 백핸드 빈 공간 점수랑 한 점차 랩이 이어졌지만 여기서 포인트 조승민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. 조승민 선수였어요. 최인혁의 서비스입니다. 최인혁의 1대8입니다. 게임 포인트 조승민 조승민 첫 게임을 네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. 조승민의 서비스 1대0의 스코어 조승민입니다. 조승민 받아칩니다. 최인혁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. 네트에 걸렸습니다. 조승민입니다. 최인혁 선수였는데요. 최인혁 선수의 서평 아 서비스가 깊숙했습니다. 강황했습니다. 작전도 너무 좋고요. 받아내고 있는 최인혁 이번엔 넘겨봤지만 엔디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서비스 최인혁 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. 몸의 중심 9대3의 스코어 앞서 있는 조승민 아 결정을 지으려 했지만 좀 비 서비스 조승민 리시브 벗어났습니다. 서비스 있는 기회는 조승민 선수에게 있습니다. 서브는 최인혁 네트 맞고 나가면서 한 점을 더 끝냅니다. 아 끝냅니다. 11시 12시 12시 11시 6 12시 7 10 12시 12시 13 12시 13 13 14 14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